이를 하기 위하여 이제 하는게 기존에 우리가 했던 것은 뭔가 하면 힘과 글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전기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면은 이 힘 F는 뭐와 같는가 하면 QE와 같거든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Q의 값이 인테그랄 i의 dt 혹은 it로 계산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암페셋크가 되고요. 이걸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고 확 10으로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쿨롱이기 때문에 쿨롱의 법칙이라고요. 그 다음에 전기의 색이 E의 값은 R분의 V이기 때문에 단위가 볼트 퍼 메다 거든요. 그 다음에 이 값을 여기에다 대입을 해주면 it의 R분의 V의 R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 이거 날아가면은 VIT가 나오거든요. 그럼 VIT가 뭐가 되요? P가 되죠. Water Seek가 됩니다.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전력량이라는 개념하고 동일하고요. P라고 하는 개념은 에너지에요. 에너지. 그래서 전기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뭐의 개념이다? 전력의 개념이 됩니다. 일단은 욕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욕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관계에서 저항이 어떻게 되느냐 전압이 어떻게 되느냐 전류가 어떻게 되느냐 이 공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일을 하기 위해서다 하는 걸 먼저 잡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자체만으로 한번 시험에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체를 뭘로 물어보는가 하면 전력량하고 그러니까 일하고 전기에너지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와트를 뭘로 나타내느냐 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와요. 자 이걸로 물어보면 그러면 P는 어떻게 됩니까? T 분의 W가 되겠죠. 그죠? 그럼 단위가 뭐가 된다? J per sec가 와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시간당 시간에 대하여 얼마 정도 일을 하느냐 하는 게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전력이 되어야 Host talk there & victorious 소식 2 5 10 10 11 10 10 12 13 1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